서울시가 따릉이와 함께하는 에너지 기부 라이딩 캠페인을 시행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부에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등 3개 기관에서 함께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이용자, 하반기에는 개인 자전거 이용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따릉이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관련 게시물에서 캠페인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